자 이번에 모신 분은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지술철님 준비하시고 바랍니다. 자 이번에 모신 분은 해외에서 공연하시고 어제 오신 분입니다. 정혜선님의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폼나게 산가입니다. 정혜선님 나오시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다시 한마디 해주세요. 혼나게 살거야 혼나게 살거야 멀췄게 살거야 갑자기 산 세상 하루를 사랑할 사람 내년을 사랑할 사람 난 나는 네가 웃더라 이제부터 못나게 살거야 이제부터 못나게 살거야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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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는 그 손을 치고 자유롭게 하는거야 따라와 따라와 안개가 새줄거야 따라와 따라와 아무도 걱정하지 말할 사람 아무도 걱정하지 말할거야 아무도 걱정하지 말할거야 다음 그 사람은 멋지게 살거야 멋지게 살거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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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나게 살거야 정혜선님 부끄게 살거야 Noncdb 갑자기 살 이제 곱그냥 첫 왼만 그 사람 여기를 사랑 백 년 그 사람 future 나는 나는 네가 웃더라 이제부터 뽕나게 살 거야 그누가 웃던 눈이 안 되고 큰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난 내가 웃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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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아무 사도 같이 살 거야 뽕나게 살 거야 뽕나게 살 거야 뽕나게 살 거야 뽕나게 살 거야 뽕